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교육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스포츠 교육학 내용을 봤더니 조금 많죠. 조금 많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수법을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근데 뭐 특별하게 다른 데서 이게 왜 갑자기 나와 이런 느낌의 이론들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출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 보시면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기출 포인트를 먼저 볼게요. 스포츠 교육의 주요 개념에서 진보주의 교육론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기출이 됐었으니까 우리가 할게요. 진보주의. 진보주의 진통. 왜?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 진통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통 기억하셔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이게 진보주의에서는 키워드가 돼요. 자 볼게요. 체조 중심의 체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되는 철학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로쏘 존 듀위 사상의 영향으로 놀이, 게임, 레크리에이션의 의미가 부각이 되었다.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해서 놀이나 게임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부각됐구나. 체력 중심의 교육에서는 체력 하면 어떤 남성상 이렇게 해서 연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걸 키워드로 해서 건강 중심적, 이상적인 남성상, 아마추어리즘, 페어플레이 이러한 것들이 강조됐다. 신체의 교육은 말 그대로 신체의 교육에 바탕을 뒀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까지의 스포츠 교육은 당시 학교 교육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형식 도야론에 근거한 신체의 교육의 바탕을 두고 신체의 발달과 건강을 위한 신체 기능 교육을 위한 교과로서 편성이 되었다. 그 다음 움직임 교육 나오잖아요. 움직임 교육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원리 있죠. 움직임에 대한 원리. 움직임에 대한 원리를 강조해요. 어떤 종목 이러한 것보다 그 내재된 원리에 강조가 되는데요. 자, 50년대 이후 특정 종목이나 활동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각 활동 속에 내재된 움직임의 보편적 원리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다시 기출이 된다라고 하면 진통 기억하셔서 진보주의가 신체를 통한 교육이구나. 움직임 교육은 어떤 종목이 편중됐던, 집중됐던 것이 움직임에 내재된 보편적인 원리. 그러한 것들의 습득에 키워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 교육에 대한 역사적 관심 본문 들어가서 보시면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체육 수업 활동에 체계적 관찰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행동주의적 또는 인지적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여 체육 교수 학습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번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까지는 교육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 새롭게 각광을 받으며 스포츠 교육의 질적 연구 분야가 급성장하였다.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것,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왜 88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를 중점으로 생활체육이나 이러한 것들도 되게 급성장했고요. 어떤 과학적인 면이나 이런 질적인 면, 이러한 것에서 확 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 딱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의 수업 활동, 삶과 체험을 직접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어떤 더 다양하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특정한 관점이나 학문적 시각을 가진 연구진외나 방법론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육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서 현재는 구성주의적 관점이고 굉장히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스포츠 교육에 대한 최근의 노력 보시면 전체적인 시각, 패러다임이 변화해서 구성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좀 보시고 체육 수업이 다양화되고 수업 방법이 어떻게 된다? 학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 전통 수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중심이 누구예요? 교사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변화면서 점차 그 주체가, 수업의 주체가 학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는 있어요. 딱 보기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네 때의 체육? 그런 삶 그렇게 해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 자체로는 헷갈리지 않게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교육의 개념 보시면 협의의 스포츠 교육학이 있고 광의의 스포츠 교육학이 있죠. 협의는 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적인 것에만 한정을 두는 것, 스포츠를 교육적인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스포츠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실천되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광의의 스포츠 교육학, 크게 넓게 보죠. 그러니까 산 전체로 보시면 돼요. 스포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스포츠 교육학을 배우잖아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학교 체육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체육.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디 센터에 간다든지 해서 배우는 생활 체육. 그리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선수들. 전문 체육.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이 전부 다 스포츠 교육학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의 현재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이죠. 이게 학교 체육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줘라. 체육 수업에서 경험한 내용이 방과 후 체육 활동이나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어떤 환경적인 것을 만들어줘라. 교사는 시즌 계획에 따라 용통성 있고 탄력적인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강화와 보상이 필요하며 시즌의 특색에 따라 학생들의 역할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체육은 그만큼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라.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이 생활 체육 보시면 되고요. 국민 생활 체육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체육 소요에 부응하는 개방형 체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 체육은 보통 우리가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지역센터, 국민회관 이런 데 가서 운동하고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형 체육 시스템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생활 체육은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 복지와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체육의 중심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이 전문 체육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지도자는 스포츠의 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각 종목별 기능을 지도한다.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도한다. 이러한 이론을 더 역량을 발휘해서 지도해준다. 이렇게 하면 전문 체육과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슈트, 입는 거, 착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보편적인 원리,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신발도 되게 미세하게 다르고 복장, 저항을 최대한 받지 않는 그러한 가벼운 옷, 이러한 것들이 점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과학적 이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문 체육과 연관이 가장 많다. 지도자는 선수의 개인의 경기력 수준에 적합한 훈련 및 대회 참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자는 여러 가지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도 사례를 관찰하고 효율적인 스포츠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학교 체육,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전문 체육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 근데 전문 체육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오답으로 보기에 학교 체육이나 생활 체육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봤을 때 가장 최근 19년도 기출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 놓고 학교 체육, 학교 체육에 대한 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어떤 게 쏙 들어갔는지, 이게 어디에만 속하는 것인지, 학교 체육인지, 생활 체육인지, 전문 체육인지, 그 구분점만 조금 찾아주시면 문제 푸실 때 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보기일 거예요. 예를 들어 얘네가 나왔어. 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러면 얘네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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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보기가 들어가 있고요.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는 학교 체육을 물어보고 생활 체육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점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자, 보면 학교 체육 먼저 나오죠. 국가 체육 교육 과정에서 국가 체육 교육 과정의 변천, 1차 교육 과정에서는 제 1차 교육 과정은요, 교육 과정,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 그리고 2차 교육 과정은 경험 중심, 경험 중심 교육 과정, 3차 교육 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 4차 교육 과정은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자, 일단 이거 적고 교재 볼게요. 1차 교육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 내용만 표시한다. 어떤 교과에 초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준으로서 교육 과정을 명확히 하고 방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이러한 것들이 강조가 되었다. 특별 활동 시간을 배당하는 등 전인 교육을 지향하였다라고 해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었고요. 제 2차 교육 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도 한다. 교육 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화에 경험하는 것, 학교의 지도화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의 총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2차를 봤고요. 제 3차 교육 과정은 국민적 자질의 함양 및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그리고 기술의 쇄신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자아실현과 어떤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목표로, 조화를 목표로 했어요. 자, 자아실현, 개인적으로 자아실현,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 함량, 사회면에서는 그러한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해서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목표가. 제 4차 교육 과정은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과정은 민주사회, 고도산업사회, 문화사회, 통일조국 건설에 필요한 건강한 사람, 인간이죠. 그렇죠?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해서 어떤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니까 사람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런데 5차에도 나와요. 봐봐요. 5차 교육 과정은 교과용 도서 중에서, 교육 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5차에서는, 4차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만, 부분만 한대요. 부분만. 개정할 만한 곳만 건드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4차에 보시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그게 다섯 번의 사람이 나와요. 건강, 심미, 능력, 도덕, 자주. 다섯 번의 사람이 나오죠. 5차에서는 개정이 돼서 네 번이 나와요. 자,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가 개선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6차 교육 과정에서만 나오는 건 어떤 교육 과정, 교육 과정에서 결정의 분권화. 결정하는데 좀 세분화, 나눠져서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의 적정화, 구조 자체는 다양화해주고 구조의 다양화, 운영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줘라. 운영의 효율화. 이렇게 나오면 6차 교육 과정이에요. 진짜 어렵게 나오려면 6차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좀 문제 자체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알고 가죠. 결정은 어떻게 돼요? 나눠져서 해라. 내용은 적절하게 해라. 구조 자체를 다양하게 해주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조금 풀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7차 교육 과정 넘어가서 보시면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기능적, 학몽적, 규범적 성격을 공유하는 종합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움직임 욕구의 실현 및 7차 7차는 움직임 욕구의 실현 및 체육문화의 체육문화 발전이라는 그 가치적인 면을 존중했고요. 그 다음 그게 그러한 내제적인 가치와 건강, 건강에 대한 유지, 유지 증진 그리고 정서순화, 사회성 함량이라는 외제적 가치 그러니까 내제적 가치와 외제적 가치를 동시에 같이 목표로 삼았어요. 그게 7차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라 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목표. 그래서 움직임 욕구의 실현 및 체육문화의 계승 발전 이러한 것들 그리고 건강, 건강에 유지 증진 정서순화, 사회성 함량 이러한 외제적 가치 나눠졌다라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플러스 보시면 1차 교육 과정은 교과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했었고 2차 한번 다 읽어보세요. 3차, 4차. 5차에서는 교육 과정의 적합성을 제고했다라고 했죠. 적합성을 제고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6차에서는 어떤 교육 과정이 분권화되고 통합되는 그러한 교육 과정에 지향이 됐다.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 공통 교육 과정으로 돼 있고요. 고 2, 3학년은 심화 과정으로 편성이 돼서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 나누어서 제정이 된다. 2007년 개정체육과 교육 과정에서는 신체 활동의 직접 체험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다양한 인문적 요소 직접 체험은 어떤 신동적인 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뭐 담겨진 역사, 철학, 문화, 체력 이런 인문적인 것, 인지적인 면 나와 있죠. 그 다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경기 예절, 사회적 책임감, 페어플레이, 스포츠 정신 등 다양한 덕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인 교육을 강조한다. 어떤 페어플레이, 책임감, 스포츠 정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의적인 면 해서 전인 교육을 강조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직접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면이랑 정의적인 면까지 강조했다.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필요한 기초 핵심 역량과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성 및 인성 함양 내용이 강화된 수업 내용 개선에 어떤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창의적인 면이 들어갔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개념 플러스 보시면 인성 요소에서 각 내용들을 통해 바람직한 태도의 함량을 강조하나 구체적인 인성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근데 2009년 뭐 이렇게 2007년 개정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7 그리고 2009 개정된 교육과정 보시면 내용이 건도, 경표, 여 이렇게 돼 있죠.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출이 한 번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개정이 한 번 더 됐거든요. 교재에는 없는데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건도, 경, 표, 여가 아니고 안 해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가 안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쯤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학교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죠. 법적인 게 계속 앞쪽에서는 나와서 조금 헷갈리시고 조금 짜증나실 수도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한 번 해볼게요.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이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운동부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목적인지 알고 가고요. 목적은 봤고 제 3조는 한 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 6조 보시면 학교체육진흥에 조치되어 있죠. 여기서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을 제고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 체육수업에 대한 질을 제고하라. 학생 건강체력평가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우리는 예전에 그냥 막 체력장 이렇게 해서 그들의 체력 등급만 나눴다면 지금 현재는요. 그들을 따져봤을 때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체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추가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 스포츠클럽 및 학교 운동부를 운영,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의 맥락에서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줘라라고 하는 것.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라. 인권. 이러한 것도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통해, 인권이 중요하니까 학습권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이게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더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고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능의 조치에서는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해 줘라. 유아 및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해 줘라. 학교 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의 체육 교류 활동을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한 번쯤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학교 체육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일단 어떤 체육 수업에 대한 질을 제고하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비만 판정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여학생이나 유아, 장애인 이러한 학습활동, 체육활동 활성화해 줘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 시설 설치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 어떤 시설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시설을 확충해 주고 잘 보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만 알면 되고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국가는 학생의 건강 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3월 말까지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 계획에 따라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체력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체력 교실 등 운영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이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내신에 들어가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서 어떤 상급 학교로 갈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록은 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보다 하고자 하는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학교의 장은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 교사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 교사에게는 학교 예산 범위에서 소장의 지도 수당을 지급한다. 전담 교사한테는 당연히 돈을 줘야겠죠. 학교의 장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 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내신에 평가되고 점수로 환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운영해라. 이게 보기로 나오면 되게 여학생이 좋아하는 종목 그러면 아 이거 성차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남학생이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오답으로 만들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의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여학생들도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만 남학생들이 좀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을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놓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교 운동부 운영 보시면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19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최저학력이 안 되면 제한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학습권을 중시한 거죠. 그렇죠? 그들이 운동만 해서 그것만으로 평가돼서 진학이 되고 이러면 학습 수준이 전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권에 대한 내용 때문에 최저학력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두고 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안에만 있으면 더 그 학생 운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생활권 이러한 것들이 좀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교육부령으로 정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보시면 지도자를 둘 수 있다. 근데 그들이 학습권을 박탈했거나 금품, 뇌물 이러한 것을 받았을 때는 가차없이 자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스포츠 강사의 배치, 국가 및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 수업 흥미 재고 및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도 어떤 스포츠 강사를 배치한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보기가 나온 다음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경우에 유형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아 및 장애 학생 체육 활동 지원,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일반 학교, 특수 학교에 배치된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대하여 적절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학교체육진흥법이구나. 학교체육진흥법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학교체육에 대한 지능법이에요. 그렇죠? 법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학생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법, 이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구나.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에서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크게 나누면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이었어요. 지금 학교체육까지 봤고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에 들어가서 국민체육진흥법부터 들어가서 할게요. 좀 이론적인 면이 많았고, 그렇죠? 외워야 될 것들, 생소한 단어들 되게 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 그냥 이해하고 하나의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머리 아프셨으니까 힐링하시고 눈 좀 감고 명상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